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전화에서 전화 아이콘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수신을 차단, 전화 오는 것을 차단하거나 혹은 차단한 것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강제를 올립니다. 여기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연락처가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가 있고, 최신 기록이 있고, 제일 왼쪽에 키패드가 있죠. 지금 연락처가 터치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셋째 있죠. 이 사람을 차단시켜 보겠어요. 이 사람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툭 눌렀어요. 그러니까 길게 누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툭 치니까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여기의 짝대기 점색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연락처 차단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연락처 차단을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서 툭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락처 차단 나오고, 이 연락처의 전화 및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나오죠. 이것이 차단을 터치하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단을 눌러 보겠어요. 툭 차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차단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로 해제하려면 다시 또 이것을 누릅니다. 이것을 누르면 여기에 연락처 차단 해제가 나오죠. 여기서 연락처 차단 해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차단 해제 되었어요. 여기서 다시 차단을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차단 해제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차단은 이게 있죠. 이걸 연락처 차단을 터치해서 차단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면 여러 사람이 전화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루로 갑니다. 점 세 개 있죠. 이루로 갑니다. 이걸 터치하면 설정이라고 나와요. 설정. 여기서 설정이라고 나왔죠. 설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수신 차단이라고 나와요. 수신 차단. 측정 전화번호의 전화및 메시지를 차단합니다. 수신 차단. 수신 차단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수신 차단된 전화번호가 이렇게 쫙 나와요. 조금 전에 제가 셋째라고 하는 것을 차단했죠. 이걸 차단했습니다. 셋째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해제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있죠. 이걸 터치하면 해제가 됩니다. 이걸 터치해 볼게요. 마이너스는 뺀다는 뜻입니다. 수신 차단 명단에서 뺀다는 뜻이에요. 이걸 마이너스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사라졌죠. 그러면 다시 목록에 가보면 목록에 가면 이 셋째가 여기 있는데 이걸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여기에서 터치해서 여위로 가보겠습니다. 이 설정에 가보면 툭 하면 연락처 차단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걸 눌러야 차단이 되겠죠. 현재는 차단이 안 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연락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차단을 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신 기록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세요. 최 하단에 최신 기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최신 기록 가운데 나왔죠. 이걸 터치해서도 수신 차단을 할 수 있고 또 수신 차단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전화에서 수신 차단을 하고 수신 차단하는 것을 설정에 가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전화원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인데 지금 갤럭시 노트 9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갤럭시 노트 9이 아니고 갤럭시 노트 10인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화기마다 LG나 애플이나 하온 삼성 스마트폰의 이런 차단과 차단 해제하는 것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메뉴가 어쨌든 있습니다. 그것을 뒤져 가지고 이렇게 차단하고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